1.1 코너를 도는데 아까 그 허욕국 빨간 트럭 허욕국 빨간 트럭이 왜 길을 막고 있어? 왜 길을 막고 있어? 왜 길을 막고 있어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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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이 차랑 사고 난 건 아니에요. 다른 차들은 멈췄는데 내가 이 차를 들이받았어요.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100% 잘못이라고 합니다. 저 차는 부딪치지 않았으니까 그 차는 상관없어. 그 차 혼자 미끄러진 거야. 그 차는 왜 다른 차단 멈췄잖아. 그런데 너 왜 몸을 쳐? 블박차 100%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.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의견. 블박차 100%라는 의견도 4%가 있습니다. 너무 가혹하죠. 거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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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차 30% 정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68%입니다. 눈길에 차가 빙그르르 돌아서 사고가 있는 거 뒤에 한 차가 꽝 들여받으면 그럴 때 앞에 차 30, 뒤에 차 70 정도로 봅니다. 제가 그런 사건을 여러 번 해봤어요. 많이는 안 해봤는데 몇 건 해보니까 앞에 미끄러진 차 네가 안 미끄러졌으면 뒤에 사고 안 났을 텐데 너 왜 미끄러졌어? 그래서 앞차 30 정도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앞차 30 정도 보이죠. 50 대 50이라는 의견도 6%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2% 있습니다. 진짜 마음은 앞 트럭이 더 야속하죠. 저는 앞차 30, 블박차 70으로 답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마음은 앞차 잘못이 한 40%? 그 정도? 40 내지 50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커브 돌자마자 딱 서 있어. 그건 완전히 매복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마음은 앞차 잘못 한 40 내지 50까지도 보고 싶어요. 그러나 이것은 커브길이에요. 비가 내렸어요. 속도를 좀 줄이고요. 앞차랑 이 정도면 거리가 유지된 것 같죠? 그러나 커브길은 잘 안 보이잖아요. 속도를 더 줄여야 돼요. 60이면 빗길에서 20% 빼면 48이에요. 48보다 더 줄여야 돼요. 왜? 코너니까. 커브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? 속도를 더 줄이고 좀 더 줄이고 좀 더 줄이고 더 줄였어요! 더 줄였어요! 더 줄였어야 돼요. 그래서 커브길. 구분 도로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. 앞에 갔던 차가 금방 트럭으로 돌아서 이렇게 멈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커브길은 속도 줄이십시오. 게다가 빗길입니다.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요. 이런 데 미끄러워요, 여기요. 여기 브레이크 잡으면 찌익 미끄러져요. 이런 빨간 빨간 페인트요. 이 차도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미끄러진 거예요. 항상 이런 데서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뒤차도 속도를 줄이죠? 뒤차 속도를 줄이면 그 뒤차도. 그래서 저럴 때는 비상등 좀 켜주고 천천히 돌아가면 어떨까요? 앞차 비상등, 뒤차 비상등. 계속해서 비상등 릴레이하면서 천천히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